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포트나이트 컨텐츠 새로운 모드가 또 나왔어요 50대 50 기동전 그냥 50대 50이 아닙니다 무려 기동전이에요 말 그대로 조금 더 이동에 강조를 든 기존의 50대 50의 모드와는 약간 다른 모드입니다 상세한 룰 설명하지 않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바로 한번 까봅시다 기동전 어떻게 하는지 깔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내리세요 굉장히 빨리 뜹니다 원이 굉장히 빨리 터요 진짜 너무 빨리 드는 것 같아요 핑을 찍은 다음에 바로 원하는 도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기동전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이게 뜨기 때문에 원이 이렇게 바로 원 센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존버하면서 템 먼저 먹고 기다리면 돼요 다른 팀 들어올 테니까 펜이 적당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파밍을 해줍시다 다른 거 없어요 오른쪽 위에 9분 20초 돼 있는 적 있죠 저 시간 동안에 역까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밍할 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다른 팀 말고 우리 팀이 먼저 여기를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당연히 오는 대로 조지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쉽게 이길 수 있겠죠 실드도 버섯을 먹으면서 채워주시고요 또 디봇에는 이렇게 버섯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실드 아이템이 없어도 그 질트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버섯 10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5는 에바야 5로 100 채우는데 진짜 한참 걸린단 말이야 아 불편한데 95 오케이 100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녀석이 저기 있다고 아 탄이 없어 야 무기 좀 줘 니들만 처먹지 말고 이거 타고 근데 일단 붙어 주죠 우리 좀 더우러 간다 아 내가 왔어 아니야 템 먹으러 왔어 사실은 템 먹으러 왔다고 오케이 좋아 스나 좋아 스나 좋아 스나 탄이 없다 근데 어 안 되겠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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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지 마 아 죽이 죽이는데 좀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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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면서 야 침입했다 저기 침입했다 침입했다 뒤져 야 하이에나 같은 놈들아 좀 비켜봐 아우 야 특작부대 간다 특작부대 이렇게 발견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템이 떨어진다 안 돼 우리 지금 죽은 건 상관없고 모르겠고 템 떨어지는 건 안 될 템은 다 내 거야 여기 좀 적이 많네 조심조심 여기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아아 들어온다 난 도망친다 여기서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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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적 뒤에 들어왔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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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난 도망간다 일단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지금 17대 16이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돼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좋아 일단 센터 저기 쳐팍 저기 쳐팍 스나이퍼 스나이퍼 기절 곡대기를 먹었군 나쁜 녀석들 오케이 쓰러졌고 어 내가 저 부셔져가지고 떨어졌나봐 저거 어딨어 안 되겠다 내가 간다 저 녀석들 정의 구현하러 내가 간다 이 녀석 여기 다 빠지고 전략상 후퇴 14대 2 좋아 14대 1 뚝배기 깨버려 그냥 좋아 전략적으로 내가 살아남은 게 큰 도움이 됐다 암튼 큰 도움 됐다 오늘 일단은 50대 50 기동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 한 것 같죠? 예 영상만 한 판 올라간 거예요 저 개만 50대 50 너무 어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